3월 1일 뉴욕 증시는 델과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 관련 주가가 폭등한 영향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오 지수는 0.23% S&P500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1.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델이 전날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한 영향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등세를 보이자 AMD와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델의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한다며 AI 서버 주문량은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델 주가는 32%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4%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해 미국 시가총액 3위에 올랐습니다. 경쟁사인 AMD의 주가도 5% 올랐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결정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노동시장이 크게 악화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가 26%가량 폭락해 지역은행권의 우려는 높아졌습니다. S&P 500 지수 내 기술, 에너지, 부동산, 헬스, 통신 관련주가 오르고 유틸리티, 금융, 필수소비재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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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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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